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등 세상에서 누구보다 편안한 관계인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싱글 가족인 경우는 가족을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족이란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를 때면 따뜻함, 편안함,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편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따뜻한 울타리라는 가족의 느낌이 와닿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에는 가족이 되려 너무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 여러가지 친밀성과 갈등에 대한 사례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갈등 중 하나인 부모자식 간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커플이 결혼해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를 꼽자면 부부간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자녀가 생긴 순간이라 할 수 있겠죠.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아기일 때는 부모님의 육아 체력버티기 테스트하듯이 잠도 못 지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아기의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내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던 아기는 어느새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모님이 불편해지고 부모님 또한 자녀들 눈치를 보기도 하면서 서로서로 말이 안 통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예민해져서만 그럴까요? 단순하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부모자식 관계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세상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독하게 잘 지내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서 사춘기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간에 불편한 대화가 많이 오갈까요? 우선은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갑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만년해 있던 예전시대의 한국사회에 비해 요즘에는 좀 더 친구같은 부모님의 노력이 보이는 시대라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수직관계에서 위에 놓여있는 위치입니다. 이는 직장생활을 떠올렸을 때 사장님이 갑질만한 나쁜 사람이라면 직원 입장에선 출근도 하기 어렵고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 직원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장님이 계시더라도 사장님이란 존재 자체는 무조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각가지 병을 대비하는 예방주사라던가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커 나가도록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10살쯤 되기까지는 거의 모든 통제는 부모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듯 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과 성격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 안에만 놓여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유치원을 다니게 했으니까 내가 이 학원을 선택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유치원 안에서도 영향을 받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환경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특정 학원에 다니는 공간 안에서도 실은 아이들 개개인마다 모두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눈떠 있는 시간만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럼 아이는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선이 생기는데 점점 부모는 그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는데도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가 내 컨트롤 하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 교육방법은 자식을 잘되게 하는 방향이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넌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하는 이야기들이 습관처럼 나오게 되죠. 이러한 현상의 자식들은 10살, 11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이란 존재는 마치 직장 상사처럼 나한테 무언가를 바라거나 혹은 내가 지켜야 할 인물을 만든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요구사항이 많아질수록 자녀는 부모의 갑질로 여겨지게 되고 아직 표현력이 서툰 나이다 보니 자신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진 못하고 마음속으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불편한 대화가 오가는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사회단체라는 단위 이전에 개인과 개인이 혈연 관계라는 조건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친구 사이에서도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고 아무리 봐도 갑갑한 친구가 있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혈연 관계라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뿐이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각각의 개인과 개인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형태 뿐이라는 거죠. 형제 자매 간에도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은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면 원수 같은 관계가 있기도 하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사랑과 이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짝 사랑하지만 상대가 안 받아주면 커플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서로가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 중에는 이런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돼서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죠.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낸 시기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늦으면 중고등학생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나 사회인지, 또 자신들의 세계에서 만들어간 대인관계 등 자녀들도 그들만의 세계에서 엄청 바쁘고 복잡한 세계에 놓여있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란 거죠. 부모님이 별로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케이스는 그건 자기가 공부에 흥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에선 더 공부를 잘하지 않냐? 물론 환경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데 흥미를 느낀다면 학교나 학원이나 부모님이라는 울타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시켜도 시켜도 공부를 안 하는 자녀라면 그건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길 바란다.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욕심에 불과한 거고 자녀가 지니는 관심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너는 꿈이 뭐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라고 재촉하면 그러한 재촉조차 부담이 되는 겁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뭐라도 빨리 프로젝트를 만들어봐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아주 꼬꼬마 때는 부모님의 울타라에 놓여있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두 눈으로 겪은 학교, 학원 생활,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나 갖가지 문화생활 등 여러가지가 부모님과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정립되는 기간에는 부모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 삶의 흐름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과 자녀간의 불편한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자녀가 하지 않은 대로 냅둬야 되냐? 그건 아니죠. 다만 부모님은 자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시고 동시에 자식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현명한 리딩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푸쉬를 해서도 안되고, 방치를 해서도 안되니 자녀와 소통을 잘하면서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녀와 소통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소통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간 전 세계는 PC통신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접하게 되며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PC통신 서비스, 이야기나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파란 화면을 배경으로 밤새며 채팅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문화의 성부자 역할을 했었죠. 기존의 어른들이 만들었던 오프라인 세상과는 달리 온라인 세상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1대1 만남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도 생겨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나누던 시대였죠. 그러다 통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인터넷 정보망이 펼쳐지며 이젠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게 쉽게 온라인에서 SNS 활동이라든가 게임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문화의 초기만 하더라도 이용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의 빈도수도 그리 흔치 않았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매일같이 악플과 마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타까운 악플들이 많이 오가고 있죠. 악플의 의미는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댓글로 각종 뉴스의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저같은 경우는 아직 유튜브 채널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도 매일같이 악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다루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연처럼 생겨서 주둥아래를 계속 나불된 애라든가 제 발음이 안 좋다는 의미로 한국말이나 배우고 방송을 하는 등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전 굳이 제 기분이 나빠지면서까지 댓글로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격성이 지나치다 싶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차단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플을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악플에 왜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자면 첫번째 유형은 평소에는 감정을 잘 다스리다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악플은 모두 나쁘지만 그나마 습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우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평소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무탈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혹은 게임이나 SNS 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정도가 격해지는 경우라 할 수 있죠. 쉽게 말해 순간적으로 감정 컨트롤이 안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욱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유형은 평소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혹은 학교나 직장에서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몸 안에 화를 지내고 있는 경우로 자신의 분풀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마구잡이로 풀어내는 경우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의 평소 상황 자체가 억압이나 분노로 둘러싸여 있어 스마트폰 뒤에 숨어서는 열심히 남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 유형은 가장 악질적인 케이스로 자신의 언어 공격으로 남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쾌감을 느끼는 케이스라 할 수 있죠. 사람이란 동물은 안타깝게도 모두가 선행해서 보람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더 많은 유형들도 있겠지만 세 가지 유형을 요약하자면 순간적으로 감정 기복이 생겨서 욱하는 유형 혹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 혹은 타인의 괴로움에 즐거움을 느끼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악플레를 접했을 땐 과연 어떻게 해야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악플레에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시대의 한 개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검찰 등을 통해 추적해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동안 많은 끈기와 여러가지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악플레를 잡아 합의금을 받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리죠. 심지어는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악플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만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 그 처벌이나 강도의 수위가 낮은 편이죠.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악플로 상처도 많이 받고 욱해서 싸워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다가는 변호사를 고용해 상대를 고소해 본 적도 있습니다. 고소를 했던 게임 회사가 외국 회사인 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다가 포기를 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저에게는 그저 시간을 버린 행위일 뿐이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악플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제 영상이나 가족이 등장한 영상에 대해 악성 댓글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짜증이 나긴 하지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병들어가는 기준에서는 심각한 언어폭력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일일이 감정을 대입하지 않게 되었죠. 난 그게 안되는데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정 대입을 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고안해낸 방법은 악플도 하나의 날씨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다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태풍이나 더 큰 자연재해를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악플러들이 욱해서 나한테 몰아가든 아니면 본인의 스트레스 창구를 나한테 마구 풀어내든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간에 그건 그저 심하게 비가 내리는 날에 불과하니 그러한 나쁜 언어에 굳이 엮이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유튜브에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로 인해 매일같이 접한 악플들을 모두 잘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나 종교 이야기도 재밌어하지만 반대 진영을 향해 혹은 다른 종교를 향해 마구 쏟아내는 공격성 댓글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보수를 향해 진보를 향해 쏟아내는 욕설을 하는 분들도 모두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다 끌어내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고 나 없는 곳에서 뒷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공격적인 말만 안해준다면 고마운 일인거죠. 악플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서는 내가 어떻게든 상대를 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그렇게 정의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니 그게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욕설이나 공격을 무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악플러들의 스트레스 창구 역할은 꼭 나를 향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보고 트집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보고서도 꼬투리 잡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격성 언어 선택에 대해 나를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생은 짧고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느끼기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인데 굳이 남이 나를 공격하는 언어에 내가 반드시 동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